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연속적으로 제가 테슬라를 위주로 다루었는데요. 주식을 투자한다면 적어도 놓치면 안되는 소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 들어서 또 엄청난 야경 주식을 샀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6월 12일날 이렇게 워렌 버핏의 브로크셜 헤헿웨이가 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여러 번 나눠서 샀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브로크셜 헤헿웨이가 이렇게 5월 31일을 시작으로 6월 1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여러 번 걸쳐서 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6월 5일에는 52만 4340주를 59달러에 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6월 2일에는 65만주 정도를 59달러에 샀으며 6월 7일에는 59.67달러에 무려 138만주를 샀고 6월 10일에는 58만주를 60달러에 샀으며 6월 11일에는 40만주 정도를 60달러에 샀고 6월 12일에는 76만주 정도를 60달러에 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워렌버핏은 2022년을 시작으로 옥신탈에 이렇게 큰 비중을 넣기 시작했는데 평당가는 47달러대로 시작을 했고요. 2022년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옥신탈의 주가가 약 9번에서 이렇게 10번 정도 왔다갔다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워렌버핏은 꾸준히 9번에서 10번 가까이 매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9번에서 10번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원인치로 되돌아준다면 대다수가 그냥 버티지 못하고 엑시트를 합니다. 하지만 워렌버핏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해당 섹터에 대해서 꾸준히 숙제를 하고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근거가 바뀌지 않는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 옥신탈을 대상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수량을 갑작스럽게 늘려버리면 원하는 목표를 채우기도 전에 주가가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 계획에 따라서 워렌버핏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크셔가 옥신탈을 상으로 확보한 평당가를 보고자 하는데요. 평당가는 이렇게 59.59달러이고요. 비중을 보시면 2022년 1분기를 시작으로 약 47달러에 잡혔고 여기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옥신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꾸준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결과 처음 매수를 했을 때는 포지션이 이렇게 약 1억 3천만 주였는데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2억 5천만 주가 되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평당가는 이렇게 47달러에서 고작 53달러까지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니 워렌버핏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집을 잘 해나간 것입니다. 워렌버핏 입장에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도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수량에서는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라왔으니 나중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수량 덕분에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워렌버핏이 무엇을 보고 옥신탈이란 기업을 매집했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옥신탈을 샀다라고 해서 나중에 옥신탈만 오른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신탈이란 기업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을 봤을 때는 마치 워렌버핏이 옥신탈 그 자체에 베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워렌버핏이 진짜 베팅한 것은 유가 상승에 베팅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차트가 옥신탈이고 주황 색깔이 바로 유가를 의미한 것인데요.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고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바라봤고 그것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는 엑소 모빌이나 쉐브론 대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옥신탈이 바로 제격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CPI가 조금 하락하고 PPI가 하락하는 등 또 경기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참고로 경기침체의 확률은 여전히 30% 정도로 데이터로서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워렌버핏이 꾸준히 옥신탈을 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바라봤을 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스택플레이션 쪽으로 간다고 워렌버핏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의 경우는 원율을 상으로 매일 분석을 해서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이곳 텔레그램에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경기에 제일 민감한 원율을 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신호는 아직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멤버십 원율 상으로 분석해드린 기업은 워렌버핏의 수혜주로 옥신탈도 좋지만 유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최소 42% 저평가가 되어 있으며 CEO나 내부자들이 최근 매수를 했고 이제 머지않아 넷뎁트의 목표치인 4.2빌리언 달러가 눈앞이어서 프리키쉬 플로우의 100% 주주 환원이 눈앞에 있는 상태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추가로 테슬라 리서치라는 카테고리를 도입하였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빈도수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테슬라가 됐든 거시경제이든 원유 쪽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유용한 데이터가 발견이 된다면 여기 이곳 테슬라 리서치 쪽에다가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텔레그램에도 똑같은 리서치 자료들을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으니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렘 머피스의 맥스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옥신탈은 유가와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워렘 머피스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유가의 상승 혹은 하락은 원유 재고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면 유가는 상승을 하고 원유 재고량이 상승을 하면 유가는 하락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원유 재고량의 위치는 여기 빨간색 점선인 상태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입니다.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걸쳐서 원유 재고량이 빠른 속도로 3분기 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3분기가 계절적으로 원유 수요가 강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 재고량 발표는 매주 수요일날 EIA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주는 예외적으로 금요일날 발표하고요. 어쨌든 매주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혹은 줄어든지에 따라서 2024년의 경우 일단 2022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해보다 원유 재고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2년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늘어났었던 이유는 코로나가 끝난 직후인 해인데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죽었었던 해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원유 재고량이 계절성과는 관계없이 높아진 것이고요. 2024년에는 그러한 변수는 없고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원유 재고량이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하락한다면 그 어떤 해보다도 원유 재고량은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전망은 다른 해의 유가보다 더 높은 유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유 재고량의 흐름은 결국 수요에서 공급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흐름은 각각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공급의 경우는 오펙에서 사우디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우디가 바로 시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의 흐름만 보면 충분합니다. 사우디의 경우는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다른 해에 비해서 현재의 낮은 상태인데 최근 2024년 오펙 회의의 결과는 사우디가 2.2밀리언베럴 퍼데이의 감산을 6월이 끝나면 아주 천천히 풀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 측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냐입니다. 수요는 지난주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아래로 하락을 하였는데 가솔린과 중유 그리고 항공유 그리고 아들오일의 수요를 전부 다 제가 보고했지만 사실 아들오일 측에서 수요가 하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가솔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건재하고 계절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수요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수요 측면에서 좋은 흐름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엠 없이 투자한 원유 섹터와 어떠한 이유로 계속 비중을 늘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옥시 또한 당연히 좋은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캐나다에서 금리날을 감행하면서 캐나다에서 원유를 시추하고 그것을 미국을 상으로 팔아서 환차에까지 내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을 더 선호하고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